10분 후 순마 손 들어 줘,순마 든든하게 먹고 가자고 앙뇽이 그냥 소스도 주말이야 빵 또 팠잖아.빵팠띠 하하하하 나 간다, 민수, 간다. 어, 피로뿌려. 민수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여기 내려가지고. 엠석으로 왔어요. 호황밴드를 만났어요. 이 여진 거 안 했대, 이 여진 거. 나 못 들어, 언니. 짜자잔. 이거 누가 사줬어요, 유니퍼. 이제 남자친구가 서프라이즈로 사줬답니다. 고맙습니다. 쨍이 거울. 뭐, 고맙습니다. 이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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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란. 형이 집중인, 이란. 일하는 그녀. 애기와, 그게 너무 잘해. 누나, 이거 멋있게 나오는데? 참 멋있다. 비슷하네요. 바경이야. 안녕하세요 혹시 라이키를 안 신으면 병이 생기나요? 2층은 이렇게 아주 예쁘답니다 병지 있어 오늘의 오버 더 피치 콜라보 구경 이쁜데 비싸요 새로 나왔다고 아 갖고 싶다 좀 웃으세요 귀여워 이렇게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있어요 물 좀 주세요 근데 예쁘다 물을 다오 나 말 괜히 했다 물을 다오는 중 물을 다오는 중 물을 다오는 중 뀨르르 용 아니야? 옷 자랑해달라고? 이게 진정한 레트로다 이게 진정한 레트로다 뜨거운 박수를 원장 드립니다 와아 누구야 도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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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é 진정하시기 고창시 도수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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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화이팅 1대0 화이팅 여러분 제가 오늘 반갑답니다 이해해 주실건죠?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제 남자친구 너무 잘생겨서 안되거든요 레럿만만에 갈래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레럿만만에 갈래요 아 오늘 갔다 보러 가요 하하하 다 떡볶인거 같지 않아? 인천 엄청 약속 효과도 가야지 나이스 나서먹고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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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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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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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